2013년 7월 10일 뷔의 첫 단독노그 오늘은 첫 로그인 만큼 하루일과 간인 나의 공개전 데뷔전의 이야기를 하겠다 모두 나의 공개전 이야기가 궁금할 것이다 나는 일단 오래전부터 멤버들을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You know you love me boy so that I love you You know you love me boy so that I love you 언제나 네 곁에 있어 줄게 Don't worry about I think I love I know 헷갈린 이 랩 급해서 널 사랑하는 누군가의 꿈은 아마 그래서 빨갛던가 봐 I know 그냥 네게 머무른 너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너와 너만이 나눠가진 줄까 Say If you love me Tell you If you say what 고마운 날 사람들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Say for you Say I love him Tell you Find I love him 저 마음을 다해 불러볼게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I know you love me Girl so that I love you I know you love me Boy so that I love you 3년이나 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I know you love me Girl so that I love you I know you love me Girl so that I love you I know you love me 혼자 나 네 곁에 있어줄게 Don't worry about it I know you love me Girl so that I love you I know you love me Boy so that I love you Girl so that I love you 성향이 나 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내가 바라던 것이 나왔다 일단 6명 그룹일 줄 알았던 방탄이 7명이 그룹이 7명이라서 어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놀랬던 만큼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많은 것을 보여드리는 방탄소년단의 V가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 방탄소년단의 V 단독목은 끝 바이바이 그룹이 7명 그룹이 8명 그룹이 8명 그룹이 8명 그룹이 8명 성향이 8명 가족조차 저치지 못했던 내 성공 나조차도 놀랐으니 말해 My day 가족조차 인정한 덕종 난 성공해 적적 우리가 몇 개 덕종본 형들은 죄다 또 맛을 봐 한입으로 두말하면 대겨볼까 What you know about me? You can control my shit 갈거면 베트만들 전부 주어 담고 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자고랄게 없어 그러면 죽어도 넌 내 보단 덜 자고 더 움직임이 커서 아직은 성공해 비법은 몰라도 망하는 비법 잘 알 것 같아 딱 너처럼 놀고 나 불 대는 게 비법 죽어도 그렇게 난 살 것 같아 Give it to me 넌 내 나의 나는 넌 내 모든 좋은 네가 가져와 넌 내 모든 좋은 네가 가져와 넌 내 모든 좋은 네가 가져와 True Satan Can't give it to me Can't give it to me 모든 좋은 네가 가져와 범으로 태어난 개처럼 살 수는 없이 뭐든지 따라봐 소리든 돈이든 그게 명예든 절대 구걸하지 않아 네 손에 든 것을 날 탐하지 않아 그게 뭐든 나는 내가 할 것만 해요 약육강식의 법칙 초과 성공이란 단어 속에 정치 판 니들끼치고 바꿔 싸워 뭐 그런 새끼야 그래 그래 애 또 병신다워 네가 또 싸우고 나랑 또는 약질을 하던 족도 관심 없으니까 부대 그렇게 살아 건드리지 마 내 것 삶도 대지마 원술북의 값이 다가 안걸러 가니까 One for the money and two for the show Fiend, fleshlight, give it, give it to me Can't give it to me 넌 뭐든 좋으니까 가져와 Fiend, fleshlight, can't give it to me Can't give it to me 뭐든 좋으니까 가져와